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대표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의 2021학년도 커리큘럼 영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역시나 너무나도 설레이는 이 커리큘럼 준비였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대감 가득하게 저의 영상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제가 꼼꼼하고 야무지게 저의 모든 커리큘럼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저의 2021학년도 만점을 향한 수능 커리큘럼입니다. 저의 커리큘럼은요. 항상 언제나 그러하듯 개념 완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념 완성을 시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킬러 파트만 모아서 스킬 위주로 달려가는 킬러 7 강좌와 여름쯤 됐을 때는 쇼 어드밴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고난이도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면서 어떤 문제가 적중될 것인가 적중의 포인트로 함께하는 강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강좌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선생님의 전체 2021학년도가 완성이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별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은요. 12월 개강을 해서 3월쯤 완강을 하게 되고요. 개념 완성이 끝나고 나면 5, 6월달에 6월 평가원 대비로 킬러 7 강좌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7, 8월달에는 쇼 어드밴스 테크닉, 마지막으로 9, 10월달 넘어가서는 바로 파이널이 되고, 마지막에 있는 특강의 커리큘럼은 간단하게 3월 준비하는 그리고 6월 평가원을 준비하는 선생님의 추석 때 아주 유명한 찍기 특강이라고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날짜까지 잘 지정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의 개념 완성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원래 개념 완성 강좌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 긴, 즉, 수능에 있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첫 번째 시작하는 첫 단추인데 선생님을 러닝메이트로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수능이라고 하는 시간, 어찌 보면 좀 힘들겠지만 마치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선물 같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한 패키지 박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물처럼 그 안에는 선생님이 주는 선물의 에코팩도 있고요. 좀 재밌게 공부해보자 라는 의미로 스티커도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그 패키지 박스 안에 들어져 있는 선생님의 교재 4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완성 교재, 올해 2021학년도 저와 함께 1년 내도록 공부할 교재가 바로 이와 같은 개념 완성 교재입니다. 개념 완성 교재뿐만 아니라 서브노트 그리고 관리력, 과하다 라고 하는 책 올해는 과하다를 책으로까지 냈는데요. 그 내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개념 완성 강좌 안에는요. 먼저 개정 교과에 대한 완벽한 분석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기존에 있었던 교육과정에 있었던 생명과학원과는 다르게 개정 생명과학원에서 무엇이 변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과서 구석구석이라고 해서 무슨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까지 있구나 라고 하는 지역도 담았고 그리고 밑에 좀 더 추가되어 있는 개정된 생명과학원이 되면서 좀 더 추가되어 있는 좀 중요하게 자리 잡혀져 있는 탐구 실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자 라고 하는 의미로 탐구 주제까지 실험들까지 이렇게 교재 안에 잘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에 선생님의 개념 수업을 쭉 이어가다 보면은 선생님의 꼼꼼하게 잘 적혀져 있는 판서가 유명하겠죠. 선생님의 판서를 그대로 담아 넣은 것이 바로 저의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노트에는 뒤쪽에 개정된 교과과정을 넣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서브노트랑은 완전히 순서나 배열부터 완전히 달라졌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서브노트 안에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자 이 안에서 아이들이 교과서 안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교과서 안에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 중에서 깜빡하고 이게 있었나라고 잘 몰랐던 친구들을 위해서 교과서 안에 중요했던 그림까지 서브노트 안에 이렇게 넣었답니다. 서브노트는요. 선생님은 박지영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필기가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해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필기만 보더라도 개념이 완전히 이해되고 학습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막상 자기가 필기 판서를 필기하려고 했더니 선생님의 판서처럼 잘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던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필기 판서를 그대로 담아 넣은 것이 바로 저의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서브노트로만 있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아래 서브노트를 활용할 때 꼭 이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백지시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백지시험은요. 여러분들의 3월 학평 그리고 6월 평가원 준비할 때 내가 개념을 다 공부하긴 했지만 시험을 대비해서 이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 다 남아있을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바로 이 백지시험 이 내용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서브노트와 함께 관리력입니다. 박재환 선생님의 관리력은 나날이 되게 많이 유명해지고 있고 아이들이 좋아해 주고 있는데요. 이 관리력 안에는 이미 관리력을 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완성부터 시작하는 관리력은 반드시 성적을 올려주는 관리력 개념 기출입니다. 이 안에는 항상 첫 번째 OX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OX와 함께 5개년의 기출 그리고 개정 교과에 맞춰져 있는 개정 교과에 맞춰져 있는 문제들까지 모두 다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주자부터 2주, 3주 쭉 자신의 공부하고자 하는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력을 활용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관리력과 함께 마지막은 과하다입니다. 과하다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에는 과하다가 책이 아니었어요. 프린트였답니다. 프린트로 과하다 라고 해서 선생님은 원래 슬로건은 우리 수능을 준비할 때 교과 과정에 딱 맞춰서 지금 개념이니까 개념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자. 개념의 이해와 그리고 기출, 난이도 적절한 것 정도? 이랬는데 아이들은 항상 선생님 저는 이것보다도 좀 더 어려운 문제도 같이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 과하다는 약간의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최고 난이도 문제 역시나 개념 기출 수준에서의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파이널 수준에서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풀어볼 수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라고 얘기하는 건 개념 기출의 가장 어려웠던 개념 기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변형된 문제를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꼭 이 부분의 내용은 항상 개념은 이해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려웠던 파트들 있죠. 흥분의 전도, 근육 계산하는 문제, 세포 주기 파트, 다인자 유전, 그리고 마지막 감수 분열의 비불리라고 하는 문제들 최고 난이도의 문제까지 들어있는 책을 바로 과하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완성, 저의 개념 완성 패키지 그 박스 안에는요. 저의 선물과 함께 이 4권의 책들이 들어있어서 12월부터 3월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모든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패키지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 완성이 다 끝내고 나면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 따당하고 선생님이 선물처럼 드리게 될 관리력 모의고사 알려드릴게요. 관리력 모의고사는요. 작년에는 여름부터 시작을 현장 강의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관리력 모의고사는 올해는 겨울부터 바로 곧장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마구마구 뿌려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관리력 모의고사는 현장에서는 매주차 매주차마다 진행하고 매주차마다 제공하는 모의고사인데 인터넷 강의로 듣는 학생들에게는 매주마다 주면 생각보다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제가 잘 모아서 가장 좋은 모의고사를 딱 모아서 실제 첨부파일로 제공해도 여러분들이 출력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지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시험지 모의고사 시험지처럼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선생님 깔끔하고 이렇게 제대로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1월 말에서 2월 달에 늦지 않도록 3월 학평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관리력 모의고사를 제공할 거고요. 난이도로 잠깐 얘기해 줄게요. 개념 완성을 공부하고 그리고 관리력을 풀고 과하다를 풀고 과하다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게 관리력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관리력 모의고사는요. 뭐 매주매주마다 바로 공부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전체 개념을 전체 아우르고 한번 제대로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나의 실력이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라는 의도로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관리력 모의고사까지 마무리를 하면 이게 바로 저의 개념 완성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개념 완성을 다 공부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완성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비분리 파트만 딱 만나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문제 푸는 적용이 좀 잘 안 돼요. 선생님 비분리 문제만 모여져 있는 책은 따로 없나요? 다인자 파트만 모여져 있는 책이 없나요? 이런 식의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킬러 세븐입니다. 왜 킬러 세븐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용어가 붙었느냐 일곱 가지 주제를 담았다는 거예요. 개념만 공부했을 때 이해만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지 않았던 일곱 가지 주제를 이제부터 저와 함께 문제 푸는 스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제는요. 세포주기 비분리 다인자 사람의 유전 그리고 흥분의 전도와 근육 방어까지 총 일곱 가지 주제를 담았고요. 이 일곱 가지 주제의 내용이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스텝을 달려가면서 키1, 키2, 키3, 키4라고 하는 스텝을 밟아가며 점차적으로 난이도 높은 문항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킬러 세븐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필기하느라 따라오지 못할까 봐 저의 손 필기도 첨부 파일로 제공하는 선생님의 정성어린 모습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킬러 세븐과 함께 항상 관리력은 따라가게 돼요. 관리력 즉 반드시 성적을 올려주는 관리력의 킬러 세븐 그리고 심화 이 문제 안에는 첫 번째 모두가 자체 변형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생님의 수능 적중팀이 모두가 새롭게 만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주기 그리고 비분리 다인자 사람의 유전 흥분의 전도 그리고 근육 계산 방어 파트 그 파트 파트별로 문제가 따로 모여져 있어서 각 매주마다 이렇게 주차별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이상하게 흥분의 전도가 잘 안 풀려요. 흥분의 전도 문제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모여진 건 없나요? 바로 선생님의 킬러 세븐의 관리력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SAT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아 제가 SAT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이 교재를 만들고 이 강좌를 만들었을 때 저의 다짐은 적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결국 이 문제 SAT라고 얘기하는 교재가 나올 무렵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좌를 공부할 무렵이 여름쯤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수능 특강도 나왔고 수능 완성도 나왔고 그리고 6월 평가원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수능을 치기 위한 4가지 힌트 중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6월 평가원 3개의 힌트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나올지 적중으로 거의 근접해 갈 수 있는 교재와 강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 안에서 먼저 고난이도 문제, 고난이도 문항을 담았는데요. 고난이도 문항 안에 하나의 개념이라도 빠뜨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니, 디, 리미, 비 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다지선다형 문제를 담았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형 문제라든지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두가 자체적인 제작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SAT라고 얘기하는 교재와 함께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관리력인데요. 이 관리력은 반드시 성적을 올려주는 관리력, 이 스토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토리는 EBS 분석입니다. EBS 안에 16, 17, 18, 19, 20, 21학년도에 EBS를 모두 다 분석한 것이 바로 이 관리력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EBS는 곧 수능의 예고편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EBS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더니 결국은 문제 안에, 수능 문제 안에서도 OX 문제로 나오는 걸 확인하게 됐고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교재는 SAT라고 얘기했던 선생님의 쇼 어드벤스 테크닉의 39페이지 8번 문제였습니다. 문제 안에 세포주기 그림이 있고요. 옆에 그래프, 세포주기 그림이 있고 그래프까지.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요. 선생님의 지금 9월 평가원 뭘까요? 자, 보기 읽어드릴게요. Q는 라지 A와 스몰 B가 연관되어 있다.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보기 ㄴ 뭘까요? 1에서 라지 A와 스몰 D는 연관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형태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 안에서 거의, 지금 이건 작년 교재, 즉 작년에 SAT라고 얘기했던 것이 작년에 있었던 9월 평가원을 땅하고 적중했다는 거죠.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교재가 7월, 8월에 나왔던 교재고요. 그리고 9월 평가원이었습니다. 제 문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저의 SAT와 그 다음에 관리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토리 안에는요. 적중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자, 한 책, 하나의 주마다 1번 문제부터 20문제, 20번까지 안에는 1, 2, 3, 4, 5단원 전 범위의 EBS 분석, 또 앞에 있는 킬러 7처럼 유전이나 힘들었던 킬러만 남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7, 8월부터는 전 범위의 계속적인 매주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차별로 1, 2, 3, 4, 5단원까지 모두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관리력의 E스토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관리력까지, 즉 SAT까지 다 하고 나면 바로 파이널이죠. 파이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의 파이널에는 개념편이 있고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제편이 있습니다. 먼저 파이널의 개념편 잠깐 알려드리면 선생님 밑에다가 아주 열심히 마감이다. 막 되게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파이널의 개념편. 여러분들은 제 커리큘럼을 쭉 보면 확인을 해봤더니 개념 완성의 겨울 강좌와 함께 그 뒤로 킬러 7도 문제 푸는 스킬이고요. 쇼 어드맨스 테크닉도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볼게요. 유전의 실력은요. 점점 날이 갈수록 유전의 실력은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소위 말하는 비유전 그리고 또는 개념 이 부분은 겨울방학 때 제일 좋았고요. 점점 점점 아이들이 빈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선생님이 꽉 하고 정리해 주는 시간이 파이널의 개념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추석에 찍기 특강이었는데요. 현장에서도 호응이 되게 대단했고 인터넷 강의로도 정말 많이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파이널의 개념편과 이제는 모의고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의고사에 관련된 것은 선생님의 이때까지 있었던 적중의 노하우를 모두 다 녹여낸 모의고사를 시즌 1, 2, 3까지 쭉 한번 펼쳐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시즌에 맞춰서 색깔이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완벽하게 수능을 적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느덧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답니다. 저와 함께 수능을 준비하고 그리고 수능에 점점점 발맞춰 가면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는요. 개념 완성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실력은 미약했던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부분이 10월 그리고 11월 즉 수능의 그날이 되면 모든 것들이 완전체가 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여러분들로 다시 거듭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선생님 이제부터 2021학년도 제가 옆에서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모든 전방위적으로 제가 채워주고 꼼꼼하게 여러분들 옆에서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라면 꼭 생명과학 1만큼은 1등급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납니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대표하고 있는 박지양이었습니다.